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는 체질인데도 과거 와인을 한 번 마셨다가 큰 고생을 했다는 일화가 전해졌습니다. 최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만찬에서 한 대표의 옆자리에 앉았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같은 일화를 소개했다고 전했습니다. 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맞은편에 앉은 한 대표가 소주잔의 물을 따라 건배하는 모습을 보더니 제로콜라 좀 갖다져라라고 하면서 말문을 열었다고 합니다. 검사 시절에 누구누구와 함께 있는데 그날 나온 와인이 너무나 좋은 것이었다더라면서 한 대표는 술도 못 마시면서도 신의 물방울 만화를 봤기 때문에 너무 좋은 와인인데 내가 아무리 술을 못 마시더라도 이것은 좀 먹어봐야 하겠다면서 먹어보더니 뻗었다고 했습니다. 신의 물방울은 와인을 소재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일본 주간지 모닝에 연재된 만화입니다. 당시 전세계적으로 천만부 이상이 판매될 만큼 인기를 끌면서 와인 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.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신의 물방울 일화를 꺼낸 것은 한 대표를 향한 배려이자 한 대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했습니다. 그동안 오해를 풀자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일찍 만찬 자리를 열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한 대표에 대해서 정말 배려하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했다. 한 대표도 정말 대통령께 깍듯하게 배려를 하는 것이 많이 느껴졌다고 했습니다. 윤 대통령이 와인 일화를 꺼내자 둘이서 웃었다며 공통의 좋은 기억을 회상함으로써 지금 있는 나쁜 기억을 덮는 방식으로 서로가 신뢰를 회복해 가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.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친구들은 한 대ầnJohn입니다. 이 주관은 사 gir지어 Everywhere